안녕하세요.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더없이 밝은 보름달의 기운 아래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찾아왔습니다. 가을의 넉넉함과 여유를 품고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추석맞이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추석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향 방문은 잠시 뒤로 하고 비대면으로 서로 간의 마음을 나누는 명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향한 배려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코로나 방역에 애쓰시는 많은 분들을 떠올리며 일상 속 충전과 돌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내년에는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따스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저와 안성시 공직자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추석이지만 마음만은 풍성하게 가족 친지들에게 안전을 선물하는 한가위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